우리의 아리랑을 지키자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대합창 공연이 열렸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메운 아리랑의 함성. 오는 7월에는 뉴욕에 울려퍼질 예정입니다. 최지현 기자입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길놀이패들이 입장하고 어느새 사물놀이패들과 관중이 하나가 돼 아리랑가락이 운동장을 가득 메웁니다. 이어지는 선녀들의 춤. 아리랑가락과 어우러져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운동장은 4만여 명의 관중으로 꽉 찼습니다. 모두 우리의 아리랑을 공연자들과 함께 노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형형색색 너무 아름다운 우리 문화 너무 아름다워서요. 이 아름다운 문화 정말 세계에 알리면서 아리랑도 우리 것이라고 같이 알리고 싶습니다. 이날 공연에선 우리 역사 히로엘악이 담긴 전국 각지의 아리랑을 노래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중국이 아리랑을 자신들의 무형 문화재로 지정한 데 대응해 우리 아리랑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자리. 이를 시작으로 경기도는 아리랑 지키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이 하나 모아서 오늘 이루어진 퍼포먼스를 가지고 저희가 영상으로 찍어서 뉴욕에서 가장 큰 전광판에다가 아리랑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7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물놀이패와 농악단, 합창단만 4천여 명. 여기에 4만여 명의 관중이 하나가 돼 완성한 아리랑 합창. 이날의 울림에 이어 우리 아리랑을 지키자는 국민들의 힘이 더 크게 모아질 수 있게 기대해봅니다. G뉴스 플러스 최지연입니다.